그 어저께 내가 만난 러시아 여자분 다른 남자하고 사진 찍고 있어 다른 분하고 인터뷰할게요 여러분들 다른 분하고 인터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 자리를 다시 갈까요 여러분들 한번 민심을 보겠습니다 다시 가라고? 친구도 막 나가니까 뭐라 하더라 얼음 샀고요 콜라 샀고 물 샀고 양주 샀고 됐죠 여러분들 다시 그 자리로 갈게요 민심이 그분한테 다시 가라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얼음에다 콜라 타도 감동 먹지 막 남자들 좀 괜찮은 남자 있으면 막 부르더라고 막 인사하고 나한테 러시아 분들이 한번 자기 남자다 하면 잘하더라고 좀 이따 올게 너무 저기 옆에만 있어도 안 좋아 너 러시아? 네 저기 하이 브리비엣? 브리비엣? 예예 그리고 생큐 스파이시바 스파이시바 예예 저기 저기 뭐죠? 리자 리자 오 귀엽다 어어 너 사랑해 어 하이 니하오 한국어 이름 이거 중국어? 중국어? 네 아, 중국어 여기 리헌 표량 네 시청자 좋아 어 어.. 조심해! 가자! 자 여기까지! 아.. 해변이.. 해변이 무작위기네 어? 뷰티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? 풍경? 음.. 저분도 딴 데 가네 다 가버린다 지금 여러분들 콜라나 드시죠 여러분들 아.. 어차피 인생은 저기 독고다이 혼자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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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lt ощущ Mort. 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